자 이거 잊고 잊고! 됐어 됐어. 어 근데 반대편에서 같이 나온 구애 잘렸네요. 소보를 하겠네요. 근데 이거는 예상하고 잘 빠져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써준 거 너무 땡큐인 게. 이거를 왜 썼을까. 이럴려고? 어 근데 저 봐줘요? 이럴려고. 이럴려고! 사운드가 흘리면 스킬 지연만 해도 사실상 정적이 너무 좋아요. 1A로 숨겼어요. 지금 위쪽 나이프를. 와 노바디! 1대3을 저게 말이 되는 각도인가요? 버틸 수 있는 게. 3각이었는데. 자 됐지? 1대. 환희 날 타이밍이었죠? 저런 정보전이라서 갓대드가 올 수 있는 거예요. 마샤. 자 성공. 갓대드가 여길 올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앞에! 2대3. 1에서 영역을 버거야된다는 거고. 너무 잘 봤어요. 자 10대 10이에요. 백업이 상당히 빨랐던 2대주였습니다. 칸캉은 이번엔 마샤를 들고 나왔는데요. 저거는 반응이 괴물이네요 이거는. 이거 너무 잘 쌌네요. 앞쪽을 찍고도 윈도우를 봤다는 거는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어차피 녹압이라 녹압이라 이거 안 맞죠 근데 이거 문제가 역장 한 칸 남았어요 칸칸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타이밍 안 맞으면 못 보는 위치에요 자 근데 이게 안 할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칸칸을 잡아서 그래요 이게 칸칸을 잡아서 지진간타 다 맞았어요 이거 균열 안 맞다 너무 지독해요 자 이제 연봉 없어집니다 에스렐라가 먼저 갑니다 하호동이 유리한 각을 끝까지 잡고 있어가지고 이미 여기 뒷덜머만 잡아도 이미 끝났어요 사실 이거 계속 신경쓰느라 사실 더 이상의 싸움 안 되죠 하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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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dru지 UST 하호동